언제 이렇게 컸니? 언제 언제 이렇게 컸어? 저 여자하고도 분명히 뭔가 있어 유서 얘기한 거 너 맞지?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! 얘랑 헤어져 그 회사 저 주실 겁니까? 대갓집 안주인은 이 숲만 빨갛게 칠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건 줄 아니? 드시고 부족하시면 밥 말아서 드세요 사귀는 사람이 보재요 한 번 만나 맞장 한 번 뜨는 거지 뭐 나한테 재벌가의 아가씨가 좋아한다고 하면 행복을 빌어줘야지 갖출 거 다 갖춘 당신을 원해요 난 헤어집시다